참가 번호 골드 12번 홍성혜 소풍같은 인생 축제처럼 언제나 즐기고 사는 골드 시니어 12번 홍성혜입니다 몇십 년을 살면서도 아직도 콩깍지가 덜 벗겨진 남편의 지지와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 K-시니어 뷰티 콘테스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정말 승관만 해도 감사한데 본성까지 진출하게 되어 저희 홍식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보 나 잘할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상무 이사시고요 22년 OBS 클래식 모델 선발 탑 모델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, 이번에 CYTV 우정상입니다. 방송인 이판희 씨가 준비했습니다. 골드 12번 홍성혜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